뱀 어때? 아어 배고파 어머나 버튼 잘못했어 아이고야 그냥 가자 키 선배님 키 있어? 아이고야 바보야 바보! 어디 가시는 중인가요? 아 제가요 오늘 모닝야드 있어 가지고 거기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프로 조금 어디 들었다 좀 먹고 갖고 드라이브 스루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은데 집에 밥이 없어 가지고 러시아와 동북본에 있는 나라들 갖고 올걸 부딪히 북한 이렇게 여러 중독에 가면서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참 부딪합니다 어 그저 정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He literally works in intelligence 그는 말 그대로 바람처럼 왔다 갔다 불것처럼 사랑하고 구름처럼 흘려흘려 내려서 징징징징징징 안녕하세요 방글래대신에서 온 전현무 몸이 도 샤방샤방 와우. 땡굳이 비어있어요. 우리 모두의 곳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좀 메이크업을 입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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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나 동생일 줄 알고 우리 동갑인데. 아... 억울할 걸. 도론에 전했으면 사고 늘어나네. 격한 잘생겨졌나요? 아이돌 같습니다 아이돌? 90년대 아이돌 얼굴은 B라인 몸에는 S라인 샤방샤방 옆에 이렇게 든든한 고기 드실래요? 갑자기 존댓말 고기 드실래요? 고기 드실래요? 고기 드실래요? 고기 드실래요? 너 챙겨줘야지 나도 잘 먹고 산단 말이야 오늘 마음에 드네 우리 파고 동생 춤도 춘다 좋아요 여러분 춤으로 표현할거지 이때 좀 표정 이미 돌아가신 분 역할을 하죠? 구글 얼굴로 봐요 어떻게 왔어? 아 전문 다 들었어요 대박 그정도 나한테도 얘기한다니까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야 너 주머를 오래된 방이다 보고 싶었어요 나 진짜 어 디즈니니 아오야 아오 어 얼굴 많이 변했다 좋게 변했나요? 외국인처럼 자꾸 변해가네 아 아니 몰라도 아주 작아지시네 너무 작아졌어 네 이게 다 뼈야 아 이 살인줄 알지만 이게 뼈라는 거야 아 정말 좀 잘 좀 밤에 먹고 다니니까 요거 피부고 요거 뼈 진짜 미국인이야 아니 타멜에서 안 보이긴 해요 이제 올드리 그렇지 이제 뼈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유아! 정의자! 약간 트로트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연습 연습! 샤방 샤방! 진째로 좀 섹시해주고 아! 미스터 파크! 미스터 파크! 이야 진짜 얼굴도 샤방샤방! 잘생겼죠? 춤은 어떻게 할까? 전국 노래 잘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그 의상 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분은 진짜 트로트 의상이고 처음 시작을요? 어디까지요? 그냥 숨겨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좀 드릴게요 두 분 인물이 아주 좋습니다 사랑해요 찍은거야? 저까둑 소리 안나? 알파고 예뻐 양신께 누릅니다 박현빈께 지금 진짜 미안하네요 노래 겁나 잘못 불러가지고 현빈씨 미안합니다 아기 없이 그냥 열심히 부를거에요 아 이거 가서 좀 먼저 하자고 열심히 아 안녕하세요 성이 아저씨는 아니죠? 아 성이 아저씨는 아닙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리스랑 같이 그리스많이 응원해주세요 됐지? 동생 사랑한다 무슨 동생이야 진짜 간신히 와서 이렇게 형씨를 하니까 뭐 빠른 발판이다 맞지? 크리스 이슈? 크리스 이슈?